희망 희망 아까 처음에 딱 먼저 보인 댓글이 있어요. 아까, 쿱스 형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나봐요. 캐럿들이 자기 생일은 12시에 그렇게 챙겨 주기를 바라면서 캐럿들 생일을 12시에 안 챙겨주려고 이걸 너무 아네! 형은 이제 최토피 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. 형은 삐지면 안 돼. 어쩌라고 저ист! 패턴 아니라고? 알았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봐요 아 그래요 writing 입구하고 같이 너희가 너무 웃겨 너희가 너무 웃겨 곁들이 예! 또 화났어 너희들 선생님 장난 같아? 장난 같아? 너무해 어떤minute 하나둘 해결!